네 안녕하세요 국물이 시원한 멸치 상담원 정혜철입니다 네 설맛반효과 세탁기 상담원 이현정입니다 구석구석 개운하게 전동칫솔 상담원 양선일입니다 네 꿀잠약 지리산 항토이불 상담원 양상국입니다 어머니 저희 멸치 정말 맛있어요 받자마자 그냥 드셔보세요 그러면 헛구역질이 납니다 저희 전동칫솔 구석구석 깊숙이 넣지 않아도 깨끗하게 닦여요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저희 칫솔로 90분만 돌리세요 아주 탈수까지 시원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희 세탁기 받으시면 제일 먼저 뚜껑 열고 들어가 보이소 들어가서 저희 이불에서 하룻밤만 딱 주무시면 다음날 얼굴이 꼴뚜기예요 간혹가다 꼴뚜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멸치 표면을 보면 하얀색 가루가 있는데 그게 치석입니다 치석이 잇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저희 전동칫솔로 꾸준히 양치하시면 치아가 싹 빠집니다 김치 국물까지 싹 빠져요 어머니 그리고 황토가 관절에 좋으신 거 아시죠 저희 황토 입을 계속 덮고 주무시면 관절에서 달달달달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저희 세탁기는 아주 조용해요 어머니 저희 세탁기 건조 기능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럼 옷에서 입냄새가 납니다 평까지 깨끗이 닦으셔야 입냄새가 안 나죠 저희가 같이 드리는 치약을 같이 써보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 치약 안에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요 그 알갱이가 바로 멸치똥입니다 멸치똥 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멸치 배를 보시면 지퍼가 달려 있어요 그냥 지퍼 열고 세탁기에 돌리시면 됩니다 어머니 저희 전동칫솔 세균 제거에도 아주 탁월하거든요 양치하신 다음에 현미경으로 보시면 어금니에 피카츄가 있어요 아기들용 이불에는 피카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없으신 분들 저희 이불을 계속 사용하시면 기가 다 빨립니다 아주 찌든 때까지 다 빨아줘요 그리고 어머니 오늘 저희 방송 놓치셨다고 너무 걱정 마세요 저희 세탁기 약국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시면 조금 더 쌀 수 있고요 그냥 저희 칫솔 한번 써보세요 그럼 입에서 은은하게 비린내가 나요 그리고 반찬으로 멸치볶음 해놓으시면 밥 한 공기 뚝딱이거든요 그래도 반찬 투정하는 아버님은 밟으세요 밟아서 세탁을 하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 믿고 쓰세요 저희 항토이불 세계 치과 의사협회에서 인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매하시면 코고는 아버님들을 위해 빨래찢기를 드리고요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 대가리 다 띄워드립니다 네 고객님 구매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지윤입니다 MBC 뉴스 박지윤입니다 MBC 뉴스 박지윤입니다